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의 면역력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NK의 활성도를 올릴 수 있을까 그래야 감염도 덜 걸릴 뿐더러 감기 자주 걸리는 분들 있죠 아니면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대상포진 뭐 이런 거를 자꾸 걸리는 분들 아니면 B형 간염 C형 간염 보균자들 바이러스가 몸에서 작동하는 건데 면역이 높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활성화가 덜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자궁경부 HPV 바이러스도 있고 헬리코박트균도 있고 장애균도 있고 기관지로 들어오는 결핵균도 있고 잠복된 결핵도 있고 여러가지 균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몸에 이 균이 들어오는 게 사실 암발병률 1위의 원인이 됐어요 그게 헬리코박터라든지 뭐 B형 C형 간염이라든지 HPV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1위가 됐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갑상선 질환이나 알 수 없는 전신 통증이 일으키는 게 이제 어떤 결핵균의 친구인 어떤 마이코플라즈마 인펙션 같은 거 그러니까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거 감염이 있을 때 그거 없애면 전신 통증이 싹 줄어들어요 근데 그게 아무 증상도 없이 검사하면 검출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앱템바 바이러스 같은 것도 그게 있는 분들은 그걸 치료를 하면은 갑상선 기능이 되게 좋아지고 자가 면역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역하면은 또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게 암이잖아요 암이라는 병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에 있는 걸린 분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혹이 있다든지 암을 한번 알았던 분들이라든지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면역력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면역력을 올리는 어떤 제품이나 영양제들이나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뭐가 나한테 맞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검사가 이제 램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맞춤형 항암 면역 식단 검사죠 그러니까 림포사이트 액티베이션 메저먼트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음식이나 어떤 음식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치료가 맞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시행되어 왔고 많은 분들이 해왔는데 제가 쭉 재검사를 해보면서 조금 재미있는 걸 한번 곁들여 봤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에센셜 오일 같은 거를 활용해 봐서 저한테 뭐가 제일 잘 맞는지를 찾아내 봤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안내 전에 일단 이 검사는 누구나 하실 수 있는데 월, 화, 수목, 오후 3시 이전에만 검사가 가능해요 그 업체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월, 화, 수목, 오후 3시 전에만 검사가 된다 그래서 피를 뽑으면 바로 그거를 누가 와서 가져가더라고요 가져가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본인이 고를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도 있지만 다 하면 비용이 많이 나와서 자닥신, 미술토, 후코이단, 비타민C, 비타민C 고용량 주사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보통 암이 있을 때 많이 쓰는데 이 중에서 뭐가 나한테 맞냐 과일류, 과일 중에서도 이게 과일이 항암 효과가 있는 과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뭐가 잘 맞냐 채소류, 생양류, 홍삼, 복분자, 천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해조류, 해산류, 해산물류, 작곡류, 통멜, 현미 뭐 이런 거 보리 여러 가지가 있고 육류, 고기 중에서도 뭐가 나의 메뉴를 올리냐 숯고기냐, 돼지고기냐, 닭고기냐, 오리고기냐, 개고기냐 견과류, 아몬드, 호두, 잣당콩, 버섯류, 버섯이 뭐 이렇게 많아요 느타리, 세송이, 상왕, 송이, 표거, 영지, 능이, 모기, 노루, 궁뎅이, 양송이, 차가 이 중에서 무슨 버섯을 먹어야 되냐 기호식품, 커피가 커피도 매년 올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커피, 녹차, 홍차 그 외에도 구찌뽕, 프로폴리스, 차가에키스, 햄프씨드, 계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리브기름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없는 거를 추가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들을 검사할 수 있게 저희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 항목들을 만들었어요 주로 에센셜 오일이나 영양제 종류를 넣어봤죠 그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 검사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제 필요한 검사 결과예요 근데 지금 제 면역이 2390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프랑킨센스 오일을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프랑킨센스는 뭐 어마어마하게 면역을 올린다고 나와 있어요 저한테는 프랑킨센스를 먹으면 진짜 암이나 뭐 어떤 감염이나 이런 거로부터 제가 굉장히 저 자세를 보호할 수가 있고 제 기본 면역보다 올라가는 걸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코파이바도 높고 시보진크도 높고 엠티메이크도 높아요 라벤더도 괜찮고 MSM도 높고 자닥신 또 요오드, 퀴노다인, 칼슘왕 이거 다 면역을 올리는 영양제로 나왔어요 근데 마라셀은 또 제 면역을 올리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비타민C도 안 올린다고 나왔고 블랙 커민시드도 저한테는 안 올리고 옹가드 오일도 올리지 않아요 옹가드는 이제 클로브 정향 오일과 시나몬이죠 그 계피 오일이 섞여 있는 건데 이게 면역 오일인데 저한테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몽도 한번 해봤는데 자몽도 우리가 항암할 때 여성암 치료할 때 좀 쓰거든요 근데 자몽도 올라가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프랑킨센스가 제일 높게 나오고 뭐 이 외에도 더 많은 오일들을 뭐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요건 세팅만 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거를 먹어야지 면역이 올라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떤 건강식품이나 에센스 오일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죠 제가 이거 보고 아 이거 프랑킨센스를 바로 하나 또 땄습니다 그리고 아 MSM 맨날 먹어야겠다 잘 먹었구나 그 다음에 아 요오드도 맨날 먹고 칼슘왕 나는 칼슘왕이 더 맞는구나 말하셔야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음식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어떤 음식이 맞는지를 대략 알고 있어서 그런 음식 위주로 이제 넣어봤는데 뭐 전복 복분자 딸기 홍화 녹차 차가버섯 체리 아몬드 연어 둥글레 닭 레몬 올리브유 블루베리 그러니까 레몬도 좋은 거네요 레몬 오일도 올리브유 블루베리 지금 올리브유도 먹고 있죠 현미 숙지황 햄프시드 햄프시드는 엠프티메크에 햄프시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햄프시드는 2478이고 그럼 엠프티메크는 2617이니까 엠프티메크가 더 올리네 햄프시드보다 엠프티메크는 햄프시드랑 플렉시드가 들어 있으니까 이게 더 올리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과 다시마 구기자 애호박 양배추 토마토 호두 뭐 마늘 양파 생강 마늘 브로콜리 계란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면역을 올리는 걸로 나왔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모든 걸 잘 고르지는 않고 제가 안 먹는 것들은 잘 안 골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일류를 보니까 과일 중에서는 딸기가 잘 올리고 딸기, 체리, 레몬,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저는 이제 과일 종류들이 그래도 꽤 올리더라고요 근데 토마토는 사실 야채내 과일류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베리류도 잘 맞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채소류는 뭐 애호박 양배추 알로에 양파 마늘 생강 브로콜리 이게 다 올린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제 고른 것마다 다 이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 체질상 복분자, 홍화, 둥글레, 숙지양, 국이자 이런 게 잘 맞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또 먹어보니까 잘 맞았는데 또 체크하니까 이것도 면역도 올린다고 나왔어요 그냥 어떤 제 피로감 개선이라든지 체질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면역도 올린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해산물을 보니까 이제 전복, 연어, 다시마 이런 게 다 다 올린다고 나왔고 육류는 이제 보니까 닭고기만 올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이게 어떻게 가격이 쌀수록 더 면역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 닭고기를 주로 먹어야 되고 그러면 소고기를 덜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면역 올리려면 하여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버섯류는 이 좋다고 하는 상황이나 영지버섯은 안 올라가고 차가버섯이 제가 면역이 제일 잘 올라간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버섯을 먹어야죠 차가버섯 그 다음에 견과류는 이제 아몬드가 또 높게 나왔어요 이게 저탄고지 하려면 또 아몬드를 많이 먹으면 또 안 되는데 아몬드가 제일 높고 면역에는 호두가 그 다음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잘 보고 이제 음식을 결정해야겠죠 작곡류는 녹차, 현미 이거 다 괜찮다고 나왔어요 녹차도 좋고 현미 좋고 커피는 제가 고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커피가 안 맞는데 커피가 면역이 높게 나왔다고 커피를 계속 먹는 것도 좀 그래서 안 했고 면역을 올린다고 하는 일반적인 프로폴리스는 저한테는 효과가 없다고 나왔고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오히려 프로폴리스보다 효과가 좋다 햄프시드가 효과가 좋다 계란이 그나마 좀 낫다 근데 계란은 뭐 비슷비슷하고 올리브유, 햄프시드는 면역을 올린다는 거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프랑킨센스가 그냥 압도적인 1등이에요 코파이바 오일, 시보증크, 엠티메이크, 라벤더, MSM, 자닭신, 키노다인, 칼슘망 등에서 면역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외에는 제가 보내드린 거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가 놀랐던 거는 어떻게 다른 거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프랑킨센스리 오일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주로 먹거나 처방하는 오일을 유지로 했는데 이게 하나당 검사 세팅하려면 좀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궁금하고 또 환자분들을 위하고 또 아로마를 쓰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오일을 검사 항목에다 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더 많은 오일을 한번 추가해서 어떤 오일이 가장 면역을 올리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한번 검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검사는 없겠죠 처음으로 만드는 거니까 제가 다 음식만 돼 있는데 제가 호기심에 그러면 다른 거를 제가 보내드려도 되나요?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보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한번 항목에다 넣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댓글로 주시거나 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항목에다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고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면은 내가 그거를 먹는 게 효율적인지 아닌지가 나온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프랑킨센스 오일이 프랑킨센스가 가격이 비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거 몇 개 합쳐서 먹는 것보다 저거 하나가 그냥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제가 여기는 놓쳐놨지만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오일이 샌다루드라든지 우드 계열 오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퍼, 그러니까 전나무 오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화이트 퍼, 그 다음에 일본 전나무, 희노키 오일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도 아마 면역을 올리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번에 안 놨는데 한번 고런 것도 넣어서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램 테스트, 면역을 올리는 검사 어떤 음식과 어떤 영양제, 어떤 아로마가 나의 면역을 올리는지를 제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참조를 하시고 이런 검사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또 검사를 해보실 수도 있게 해드리고 아로마도 본인한테 맞는 걸 고를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영양제도 고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검사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많은 어떤 건강식품이나 아로마 오일이 이 검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